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60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한대요 그때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우측 후방에 이륜차가 보이고 있어요 여기 오토바이 딱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2차로에서 1차로 2차로 되다 2차로 있죠 지금 그래서 우회전을 하려고 한대요 여기 이렇게 우회전 하려는 곳에서 또 차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안전운전 방법 보겠습니다 1번 오토바이가 직진해서 충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미리 켜준다 그죠 우측에 지금 내 뒤에 이렇게 오고 있던 얘기잖아요 오토바이가 얘한테 내 오른쪽 깜빡이를 켜서 내가 지금 우측으로 가려고 한다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 하는 거에요 1번 맞는 얘기고요 2번 오토바이와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히 우회전을 한다 아니죠 이거 서행에서 우회전을 해줘야 됩니다 신속히나 나오면 틀린 거라고 했죠 3번 전방 우측 도로의 자동차 뒤로 길을 건널 수 있는 보행자에 대비를 한다 이 자동차 뒤가 지금 건물에 가려서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이 뒤로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죠 내 쪽에서 앞으로 건너갈 수도 있고 저쪽에서 건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돌자마자 바로 그 보행자가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보행자 대비해서 서행하면서 일시정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건 맞는 얘기죠 4번 우측 도로에 직전에 급제동한 후에 진행한다 급제동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일단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측 도로 여기 직전에 딱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우회전을 한다는 거니까 뒤에 오던 오토바이랑 추돌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5번 후방의 오토바이가 미리 앞지르기 할 수 있으므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거 안전한 방법이 아니죠 방향 지시등을 미리미리 켜줘서 이륜 자동차가 오토바이가 설 수 있게 여권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서로 안전한 거예요 따라서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오토바이가 직진하여 충돌할 수 있으므로 우측 방향 지시등을 미리 켠다 1번과 전방 우측 도로의 자동차 뒤로 길을 건널 수 있는 보행자에 대비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61번 교차로를 통과하려 할 때 주의해야 할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교차로래요 시속 30km로 주행을 하고 있고 아주 왼쪽에 자전거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는 내 앞에 지나간 차가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차로가 보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안전할까요 볼까요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지할 수 있으므로 바싹 뒤따른다 앞서가는 자동차 선다고 해서 내가 막 쫓아가서 바싹 뒤따르고 이러는 건 완전한 운전방법 아니죠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하는 게 답이죠 틀렸고 2번 왼쪽 도로에서 자전거가 달려오고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면서 멈춘다 자전거가 오고 있으니까 속도 줄이면서 멈춰줘야죠 정지선에서 맞아요 이거는 속도를 높여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야 자전거가 정지한다 자전거 암정지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사고로 연결되겠죠 속도를 높여서 교차로 진입하는 건 틀렸습니다 속도를 높이는 것 자체가 또 말이 안 되죠 틀렸고요 4번 오른쪽 도로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해서 일시정지를 한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더 무섭죠 언제 뭐가 튀어나오지 모르니까 요거 위험에 대비해서 일시정지를 해준다 왜냐하면 교차로에서는 좌우 확인을 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일시정지 하게끔 하고 있어요 일시정지가 맞는 겁니다 이거 5번 자전거와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등을 켜고 진입한다 비상등 켜고 진입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이건 뒷차한테는 상관이 있어도 자전거가 만약에 진입을 하면서 내 차의 비상등을 못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충돌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비상등은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일시정지 하는 게 답이죠 따라서 가장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왼쪽 도로에서 자전거가 달려나고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며 멈춘다 2번과 오른쪽 도로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해서 일시정지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62번 전방에 주차 차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경우 가장 안전한 운동 행동 두 가지는 했습니다 택배인 것 같아요 그죠 택배라고 써있죠 택배들이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있는데 그 뒤에 자전거가 한 대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 뒤에 보니까 1차로 쪽에 차가 한 대 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시속 30km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안전할까요? 보죠 1번 택배 차량 앞에 보행자 등이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위험을 확인하며 통과를 해야 된다 이 차 앞에 지금 사람이 지나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팍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자마자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 맞는 얘기고요 2번 반대편 차가 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앞지르기를 시도를 한다 이거는 빠르게 앞지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되겠고 빠르게라는 단어 자체가 틀렸죠 안 되겠고 3번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가야 할 때 경험기나 전조등으로 타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만약에 넘는다 그러면 알려줘야겠죠 그런 경험기나 전조등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경험기를 아예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부득이한 경우니까 위험사항을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그때는 써줘야 되죠 맞는 얘기고 4번 전방 자전거가 같이 중앙선을 넘을 수 있으므로 중앙선 좌측 도로의 길 가장자리 구역선 쪽으로 가급적 붙어서 주행하도록 한다 자전거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내가 중앙선에 이렇게 붙어서 운행을 한다고요? 그거 더 위험하죠 이거는 맞지 않아요 5번 전방 주차된 택배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져 있으므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미리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도록 한다 미리 중앙선을 넘어요? 그럴 필요는 없죠 딱 필요할 때만 중앙선을 넘어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맞는 답은 1번 택배 차량 앞에 보행자 등이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위험을 확인하며 통과한다 1번과 3번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가야 할 때 경험기나 전조등으로 타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3번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63번이요 다음과 같은 도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상황을 보니까 왼쪽에 자전거가 한 대 보이고요 좌측 길이 하나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길이 있고 오른쪽에 주차들이 쭉 돼 있습니다 나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시속 20km로 주행 중이고요 뒤에 뒤따르는 차가 한 대 보이고 있어요 안전한 운전방법 찾아보죠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므로 주차 차량들과 거리를 두고 차들의 움직임 여부를 확인을 한다 왜냐하면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그중에 갑자기 차가 또 한 대 휙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죠 네 맞고요 2번 좌측에 자전거가 갑자기 차 앞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자전거보다 먼저 나아가지 않는다 이 자전거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좌측에 있는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먼저 나가면 위험합니다 맞네요 3번 좌측 도로 상황이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속히 좌회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서행한 거나 일시정지해서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틀렸죠 4번 뒤따라오는 화물차가 내 차를 앞지르기 할 수 있으므로 교차로까지는 다소 속도를 높여준다 뒤에 따라오는 차가 화물차네요 내 차를 앞지르기를 뒤에서 이렇게 와서 앞지르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차로까지는 다소 속도를 높여준다 이게 틀렸네요 교차로까지 미리 속도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시정지 해야 되잖아요 앞에 왼쪽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차도 화물차가 앞지르기를 할 거다 그러면 보내주시고 통과하고요 왼쪽 안 보이니까 왼쪽도 확인을 하고 통과를 해야 되죠 4번 틀렸고 5번 자전거가 좌측으로 진행 중이고 좌회전 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오른쪽으로 뒤로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요 그냥 직진하면 또 어떡하고 얘가 지금 좌회전을 할 거잖아요 좌측 방향 지시등인데 만약 좌회전을 안 하고 천천히 이렇게 직진을 해버리면 난 좌회전 얘는 직진이니까 만날 수도 있죠 위험하니까 반드시 신경을 써서 끝까지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하고 서행으로 통과를 해야겠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1번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므로 주차 차량들과 거리를 두고 차들의 움직임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좌측에 자전거가 갑자기 차 앞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자전거보다 먼저 나가지 않는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64번 다음 상황에서 A 승용차 운전자의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A 승용차가 지금 이거거든요 이 차가 A예요 내 차라고 생각하시고 보죠 편도 2차로 도로이고요 1차로 2차로가 있고 대형 승합차 앞을 진행하는 자전거가 있어요 대형 승합차가 뭐예요? 버스죠 버스 버스를 대형 승합차라고 해요 대형 승합차가 앞에 있고 자전거 뒤를 이제 그 대형 승합차가 따라가고 있어요 대형 승합차 뒤를 따르는 내 차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안전할까요? 하는 겁니다 1번 자전거와는 상관없이 속도를 높여서 대형 승합차를 앞지르기 한다 속도를 높여 틀렸죠 그리고 앞지르기를 할 때도 나와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자전거랑 상충이 일어나게 되니까 자전거를 생각을 꼭 해야죠 틀렸어요 2번 경험기를 계속 울리면서 대형 승합차의 진행을 재촉을 한다 경험기 계속 울리는 거 매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다고 대형 승합차가 꿈쩍도 안 합니다 또 3번 대형 승합차가 급정지를 할 수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한다 왜냐하면 버스이기 때문에 승객이 넘어졌다거나 앞에 보행자가 튀어나왔다거나 다양한 이유로 급정거를 할 수가 있어요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하시고 주행을 해야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4번 안전을 위해서 대형 승합차를 바싹 뒤따라 간다 안전거리 확보하라고 했죠 지금 3번에서 틀렸죠 5번 1차로에 승용차가 진행 중이므로 차로 변경 시 안전에 유의를 한다 여기 승용차가 주행 중인데 차로 변경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 차가 만약에 급정거를 해가지고 여기 와 있거나 그러면 앞지르기를 못할 수도 있고 이 차를 또 추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따라서 1차로 승용차를 차로 변경할 때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대형 승합차가 급정지할 수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와 5번 1차로에 승용차가 진행 중이므로 차로 변경 시 안전에 유의한다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65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를 찾아볼게요 편도 1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예요 1차로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신호등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좌측에서 직진하려고 진입하는 승용차가 있대요 여기 승용차인데 이게 직진이래요 일로 가는 승용차고 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려는 자전거 운전자가 있대요 여기 횡단보도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안전할까요? 보죠 직진하는 승용차가 항상 우선이므로 그대로 진입을 한다 이 애도 진입이고 나도 직진이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충돌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그대로 충돌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하면 안되고 좌측 자동차는 진입하지 않고 정지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대로 진입을 한다 그대로 오면 어떡할 건데요 예상이 돼요? 예상하기 어렵거든요 따라서 일시정지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경음기를 울려서 자전거에 알리면서 속도를 높여서 진입을 한다 경음기 빵빵해서 경고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속도를 높여서 진입하는 게 틀렸죠 속도 높이면 자전거가 만약에 못 봤다거나 그러면 바로 사고로 연결되죠 대신에 이익은 자전거의 탑승 상태고 나도 차량이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는 되겠죠 그렇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건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사고는 피하는 게 답이라고 했습니다 4번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이런 상황이면 일시정지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맞고요 5번 자전거가 그대로 진입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한다 그렇죠? 주의를 해줘야 되죠 따라서 맞는 안전한 운전방법은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자전거가 그대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4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